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선배님의 장렬 출입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선배님의 가족분, 지인분 그리고 기술개발 섹션 팀원들에게 감사, 감사, 올립니다 2000년 원정소설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2004년 창의 기념 모범상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신재강 사업추진반에서 3재강 윗불합축을 담당하셨습니다 2009년 지금의 기술개발 섹션에서 에너지 소개봉 및 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교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항상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팀의 활력소가 되어준 선배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같이 한 지난 시간은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포항에너지구 기술개발 섹션 직원 1동 다음은 꽃다발 전달시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김인하 과장님께서 우리 선배님 곁에서 항상 흥미되어 주시고 성놈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꽃다발을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풀어야지 어떤 거 알려주시죠 사무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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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윤식 리더님께서 아쉽지만 свою 손님을 떠나보내드리는 성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가 작년에도 이메인 경험이 안되더라 울컥하더라구요 오늘 울면 안되네 오늘은 울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면 울면 하는데 어린 시절 2020년쯤 되면 하늘을 나뉜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다나라 여행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로 2020년이 되니 제가 주문한 전기차는 인원께 기다려야 하고 다나라는커녕 대기권 100kg까지 무중력 체험하는데 1억에서 5억원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쯤 되면 저도 원숙한 중년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가정, 회사,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세상인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재석 선배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986년 7월 21일 월요일 만 24세 청춘의 나이로 입사했는데 어느덧 만 60세를 슬쩍 넘어서 2022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36년 5개월 이재석 선배님의 직장생활을 복귀해 보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강렬한 진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압 보일러의 운전게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에너지 구속력과의 저압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철소에 보일러 보일러가 추다하기 전에는 제철소에 스팀을 공급하는 주된 설비가 바로 저압 보일러였습니다 선배님은 가슴병의 열정을 다 태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차갑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마음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선배님은 늘 웃으며 남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걸 더 좋아하시는 가슴 따뜻한 보일러 같은 분입니다 둘째 대의를 위해서 큰 대가 없이 희생하는 공정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에너지부에서는 공정직은 늘 월말, 분기, 연말 결산으로 특정 기간에는 밤샘, 야근, 특근이 일상입니다 또한 그 기간에는 휴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압볼을 운전하다가 아무도 공정직을 하지 않겠다는 회실 앞에서도 이제 선배님은 대의를 위해서 익숙한 입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인정리를 받는 일보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묵묵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대석 선배님의 희생하신 시간과 노과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꾸신 에너지 진단직의 모습입니다 에너지 기술 섹션에서 기술 개별 섹션으로 부서 이정이 되고 나서 이사맨정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님께서는 공정직에서 에너지 진단직으로 직무명령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년퇴직할 때는 원래 본인이 했던 현장 업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에너지센터에서 10시 현장에서 근무증을 바꾸고 스트랩과 에너지 세트를 눌러 현장에서 마지막 꽃꽃을 태우셨습니다 이제 이재직 선배님께서는 앞으로도 직장 종료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진단해 주셔서 우리에게 힐링 에너지를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사에 들어와서 언젠가는 회사에서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이재직 선배님은 만 36년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저압볼루와 같은 따스함 공정직을 수행하던 희생정신 설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진단하는 진단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철거했던 저압볼루를 이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마음 뜨거운 로맨티스트 이재직 선배님의 정년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이재직 선배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대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and 소화진 경기 미지어리 쪽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멘 아멘 다음 선배님의 회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지마! 울지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라서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에너지부 기술개발 섹션에서 정년퇴임하는 이재성입니다.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오는군요. 여러분도 한번 오실 겁니다. 37년간 사고라고 해야 A4용지에 손가락 베일 정도에 걸은 거였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을 맞이하니 제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지켜준 제 아내 황윤승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청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우리 아이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돌아보니 열심히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보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제스기를 열심히 살아서 해주시니까 또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MBTI 검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MBTI 검사를 해보니까요. E.S.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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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üf가еть 맞 tampindor 성격 유형이 자유로운 영혼의 현괴예으로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남자 연예인으로는 김영철이 있고 여자로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성격 유형은 함께 할 수 없을 때 슬픔을 느끼는 유형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박수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연예대상 시상식을 하잖아요. 저는 포항제철소에서 37년간 찍은 제 인생 드라마가 연예대상을 받는 연예인의 수상소감 하듯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예대상 대상은 이재성 먼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알아봐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초코파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또 노루페스처럼 아닌 척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질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긍정적인 미래를 기원해 주신 정유식 리더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신 우리 정연태 파트장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모습으로 실회를 보내주신 우리 김성용 주인님 감사합니다. 또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다정다담하게 대해주신 이상열 주인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현재 사회를 보고 있는 이종현님 감사합니다.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양보를 많이 하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 정기섭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파이팅으로 즐거움을 준 박카스 같은 남자 박정환님 감사합니다. 촌철살인 미소로 커다란 웃음과 통쾌함을 주었던 이희은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업무 동반자로서 업무 인계를 잘 받아주시고 저보다 더 나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셨으며 또한 제가 깜빡할 때 집사람과 연락해서 도움을 주신 김인하님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배려해주는 마음이 좋아서 늘 사익감으로 생각했던 모든 MG님들 전수, 민기, 성민, 제철, 민건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PC로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셨던 김병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곳이 지금은 사라진 저하포일라였는데요. 그곳에서의 인연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존경하는 김영선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웃사촌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공유하고 싶어하고 친구면서 친척같은 재강부의 자동길 김검자부부님 감사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후배지만 배울 점이 많았던 BJ 유필재님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이 많이 끓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드럼에서 업고 후회는 말에서 얻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말하는 것보다 드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영어로 굿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굿이기를 바랍니다. 2부 순서에는 열심히 준비한 축하공연이 있으니 다 함께 즐겨주시고요. 잘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살짝 틀리거나 삑사리가 나면 더 큰 박수와 호응을 주시고요.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면 함께 합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박한 정년기념 선물도 준비하였으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 팀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라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서에 없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교사인데 내일 수업이 있어서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대신 며느리가 안 온 거야?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12월 15일 다시 한 번 정년퇴임을 축하드려요. 비록 학교일 때문에 직접 찾아뵙진 못해도 마음은 함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수많은 순간들을 추억의 책장으로 넘기시고 새로운 발걸음 걸음마다 힘차고 빛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아버님 그리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소영 며느리라고 편지를 예쁘게 주시게 써서 제가 이번에 1월 1일 부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시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고생하셔서 아들,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범위적이요? 요번에 요즘 어디 합니까? 일끌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에너지구에 근무하신 우리 선배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재석 선배님의 제2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 튀김은 안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재난구 이현주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이재석님 알기 전부터 에너지 쪽에는 제가 대단하게 있으면서 에너지구에 도움받을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반가웠습니다. 정기섭 씨도 살을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저희 고향에 또 어른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연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층 살고 이재석님은 21층에 사십니다. 요즘 저사 지낼 때는 자식들이 안 오니까 운동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사 지내면 빨리 지내고 가서 운동도 같이 사하고 저 집에도 한번 초대해서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앞으로 쭉쭉 소정에 잘 이어져서 이재석님의 발막으로 예를 들어 섹션에 모든 근무하는 사람들과 선배님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쭉 이어져서 아름다운 이의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건강하고 잘 살아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 부부님 이재석 황명숙 씨 하면 위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석 황명숙 님의 안무를 위하여! 편하고 되게 잘해주셨던 분이 제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보면서 나도 나중에 계속해서 나중에 후배들이 들어오면 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사무신석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 잘 챙겨주시고 본인 맡은 일에 책임가서 굉장히 많으시고 항상 되게 비타민 같은 분들처럼 잘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후배들 가서 제 2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다 잘 되고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건배사는 이재석 과장님의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재석 과장님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넣은 시간 이후에 corrupthhh 폼기타 폼기타 헤크스틱 텅 먼저 레전лы 계속 뷔 이게 안보입니다. 진짜 이힛 왜요? 바꾸셨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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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진짜 잘했습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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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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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 나는 깠다고 못 깠다고 또 온감나 맨날 또 온감를 또 온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데 마음 좋아하는 사람 중에 우리 만나네 하늘에서 베어 곳이 수상 세 style 보통일세 아리야 스리 있는 날 나랑아 내가 나 IU아 아리아리아리 벙벙 스리스리스리 벙벙 아름다운 임대판매 한번 왔다 다른 인생 멋지게 담아보세요 아리아리아리 벙벙 스리스리스리 벙벙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이뻤냐 너도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지게 해 내 입짓장도 같으면 다듬다는데 내 입장 사이 있는 함께 살아나요 아리아리아 스리스리스리라 하나 우리가 맞춘구나 아리아리아 아아 아리아 아리아 아이아리 혼동 아리아 밤에 한 번 앞다 당일세 어떻게 사다 오세 어떻게 사다 오세 반대 인생 반대 인생 반대 인생 반대 인생 반대 인생 반대 인생 바 선도 esc conf Kara 신 가사 Father 내 ho 그 시절은 어찌 아셨소 더는 못 피해 그 시절 바람 변해지워 더 갈 때 더는 못 살았던 악마는 우리의 꿈이여 불빛이 껍잡을 날 슬픈 껍잡이 더는 못 살았던 악마는 우리의 꿈이여 악마는 우리의 꿈이여 악마는 우리의 꿈이여 가상식이 꼬리도 없겠니 주님의 창토법을 마사다 같이 배태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아셨소 더는 못 피해 그 시절 바람결에 치워줘갈대 어머니는 서른이 살았던 정말은 우리 속이던 불빛이 없다던 슬픈 걱정은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걱정은 어머니의 공덕이었어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걱정은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걱정은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걱정은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걱정은 form 불빛이 감사밀던 슬픈 necesario 소una 불빛 ani 내 잦은 모습에 잠뻔기로 찾아와 내 그 지방 눈빛 꺼진 내 잔과의 슬픔만 던져와 혼자 모르게 오늘보다 내 그 지방 눈빛 꺼진 내 잔과의 슬픔만 던져와 혼자 모르게 혼자 모르게 내 잔과의 내 잔과의 아픔만 그려와 눈물지려 눈빛 꺼진 내 잔과의 이제 다시 다시 떠버릴 텐데 말아야지 돋아올 수 없는 지난 시간인걸 이제 다시 다시 부르지고 말아야지 어차피 우리 저렴한 슬픔 지역인걸 그 지방 만나기 떠날 수 없어 그 지방 난 너를 지킬 수 없어 그 지방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리고 오전 그리스마 그리스마 이제 다시 다시 머릴 땐 다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압할 시간인걸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하나같이 한 번 더 빚어야 할 슬픔 기억인걸 끊지 않고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끊지 않고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끊지 않고 끊지 않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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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진정에 앵콜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앵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infor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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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노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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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노래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스스로한 너의 아파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스스로한 너의 아파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스스로한 너의 아파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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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스 기본 5곡 앵컬 한 곡으로 선당 50만원에 각종 행사에 초대해주세요 아름다운 너무 많이 속하신 우리 후배님들 감사드리고요 진단 파트적인 후배님들 지원 많이 해주셔서 즐거웠던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라서 건배는 청바지라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청바지 해주십쇼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우 이거 받아가세요 고마워요 지붕어랑 반갑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가빈기 공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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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